김창빈, 이윤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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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스 안쪽에서 머리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장면 이었는데요 자 우선 머리에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서 힘이 좀 실리지 못했고 홍성민 골키퍼 역시나 자 지승현 감독으로서 이제 김영현 선수의 모습이 확실한 변화를 조금 가져오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전방쪽 정혜욱 정혜욱 잡아놓고 슈팅! 골! 양 팀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정혜욱 아 그렇죠 정혜욱 선수 이런 장면 놓치지 않는 선수거든요 한 번에 뒷공간으로 들어가는 사이패스가 워낙에 좋았고 이 패스 정확하게 또 속도 그리고 피지컬적인 측면을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아 또 좋은 슈팅을 통해서 선제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음성글러블 선진학교입니다 자 오늘 경기 시작 전 정찬향의 인터뷰에서 정혜욱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이제 또 답변을 했었는데요 정혜욱 선수가 그 정찬향 선수에게 또 보답을 하는 그런 멋진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정찬향 선수의 패스가 워낙에 좋았고요 아 이런 장면 속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또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정혜욱이기 때문에 아 멋진 속도와 득점력 결정력까지 보여주면서 선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수비의 뒷공간을 노리는 단 한 번의 카운터 어택 그리고 정혜욱 깔끔한 골 지컬 능력이 상당히 좋은 정찬향 그리고 스피드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찔러졌습니다 그리고 정찬향 자 짧게 연결 잡아놓고 슈팅 자 수비 슬라이딩으로 어렵게 볼을 막아 냈습니다 계속되는 왼쪽 측면에서 공격을 전개하는 글로벌 선진 중 정혜욱 자 흔들면서 왼발 낮은 크로스 골프하시면 생겨발 골 고아명 팀의 두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이번에도 왼쪽 측면에서 정혜욱 선수가 개인기량을 통해서 상대 수비를 힘들게 하는 장면 그리고 크로스까지 정확했거든요 앞쪽에서 잘라 들어갔던 양주찬 선수의 슈팅이 골대를 막고 나왔지만 뒤쪽에 있었던 고아명 선수에게 또 정확하게 연결이 되면서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글로벌 선진학교입니다 자 고아명의 득점과 함께 고아명 선수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네 확실히 또 글로벌 선진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계열의 대한학교이기 때문에 네 예배도 드린다고 해요 계속 네 그만큼 좀 팀을 잘 찾아간 게 아닌가 네 굉장히 또 그런 팀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또 셀레브레이션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로스 직전에 정혜욱 선수가 상체 페인팅을 통해서 이렇게 한 번에 이겨내는 모습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정확한 크로스 그리고 마지막 이 골문도 막고 나온 세컨볼까지도 고아명 선수가 너무나도 정확한 위치에서 네 또 볼을 받아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어 한골과 두골 차이는 이렇게 심리적인 부분에서 크게 다가옵니다 그렇죠 자 헤딩! 골! 빠른 추격골! 어 지금 득점 인정이 됐어요 그렇죠 네 김영빈 선수의 득점 어 뒤쪽에서 한 번에 넘어온 크로스 얼리크로스를 김영빈 선수가 헤더로 만들어냈고요 심재방콜키퍼의 위치가 굉장히 어중간했기 때문에 네 김영빈 선수의 헤더가 손쉽게 득점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한 번에 넘어가는 크로스가 너무나도 정확했고 네 심재방콜키퍼가 나와서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골문 쪽에서 이제 보고 반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 이 헤더를 막아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죠 너무나 정확했던 킥과 그리고 깔끔했던 마무리 그렇죠 글로벌 선진 중의 입장에서는 수비 선수가 있고요 어 좋아요 좋은 터치 이겨냈어요 그리고 달려갑니다 카드가 나올 것 같은데요 아 지금 반칙 선언 안됐습니다 네 일단은 파울이 선언되지 않았고 안될지 역습으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패스 연결 중앙쪽 빙글돌면서 아크 정면까지 접어놓고 그대로 슈팅 높게 떴습니다 네 김종광 선수가 굉장히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지금 찬스를 어떻게 또 살릴지 또 자 김영재 박스 안쪽 뒤쪽으로 백헤딩 높게 떴습니다 혼전상황 아직 있어요 짧게 마지막 클리어링 자 박스 근처에서 볼이 밖으로 나옵니다 또 한 장의 교체를 준비하는 김성일 감독 네 자 이렇게 휘슬 흘리면서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제58회 청룡기 전국중학교 축구대회 결승 마지막 최종 우승은 충북 음성 글로벌 선진중이 차지했습니다 네 그렇죠 정혜욱 선수의 선제 득점이 나왔습니다